자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는 또 뉴스 3으로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뉴스는 또 미국 소식 좀 들어봐야 되는데 또 사채야. 나스닥 s&t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그나마 또 미국이 잘 나가줘야 우리도 이만큼 버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미국 무너져봐. 우리 더 무너질 수도 있잖아. 부러워서 그러죠. 부러우면 하든가. 어쨌든 다우존수가 0.37% 올랐는데 이건 사상 최고가 부근이죠. 3만 5443 이렇게 마감이 됐고 대용주 중심의 s&p500 지수가 전날보다 0.28% 올랐습니다. 4,500포인트 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4,536으로 마감이 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건 조금 들어 올랐네요. 0.14% 올라서 1만 5,331 이것도 1만 5천 넘어섭니다. 이런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지금 화면에 장중 차트가 나갑니다마는 쭉 해서 사실은 장중의 마이너스까지도 일부 나섰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장 막판에 비교적 강하게 s&p500 같은 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부진했는데 어쨌든 장후반에 막판에 마이너스 권역에서 그래도 0.1% 이상 오르면서 끝났는데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또 빠졌습니다. 1.289 그러니까 대충 심리적인 저항선 지지선 이걸 1.3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3 밑으로 내렸다는 겁니다. 어제 사실은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주목할 만한 뉴스는 주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순례. 이게 예상보다도 크게 감소를 했어요. 전주 대비 1만 4천 건 감소 한 34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34만 건이? 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주간에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약 22만 건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팬데믹 초기 수치가 이게 690만 건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690만이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팬데믹 딱 선언하니까 모든 레스토랑 리테일 이런 거 다 셧다운. 그러니까 나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 번 그랬잖아요. 김지훈 박사가 호세 내일 나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온라인으로 실업수당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게 딱 하자마자 690만 건까지 갔던 게 지난주에 34만 건으로 줄었는데 그 팬데믹 이전에는 한 22만 건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라는 게 8월 고용을 다소 둔화시키는 면이 있으나 사업주간에 이런 센티멘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자르잖아? 그럼 사람 구하기 힘들어질 걸? 그러니까 안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받는 지금 현재를 보니까 8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실업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총 1220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정규 실업수당 그거 외에도 추가적인 실업수당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8개 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9월 되면 이제 그거 없어진다. 일몰된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1220만 명 추가적으로 실업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견조한 일자리 수치라는 게 내일 또 고용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고 경기 회복이 긍정적인 지표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거의 하나 남은 보도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서 케어플리 보는데 인플레이션은 다 달성이 됐고 고용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거의 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확인하는 게 아마도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정도를 확인하고 뭔가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애플의 진격이 무섭습니다. 어제도 0.74% 올라서 153.65달러. 계속 사상 최고가고요. 오늘 한병화 의원을 모십니다마는 각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법제화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소차 혹은 수소차 이런 거에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다 설치를 한다. 우리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차 충전소가 14개인가 6월 달에 늘어가지고 많이 늘었다는데 사실 어저께 우리 정프로가 그게 뭐 2개 늘다가 14개 늘었던 퍼센테이지가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게 무섭죠. 그런데 우리 핵심 이런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핵심 뭔가 생산하는 우리 업체는 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 미국에 뭐. 그런데 다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런 주가의 정당성이 있다 이런 건데 어제도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스템 업체죠. 차지 포인트라는 데가 실적이 좋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무려 8.29% 급등을 했고요. 쿠팡은 좋지 않네요. 4.61% 하락을 한 29불 85센트로 이제 마감을 했고. 30불도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이거 우리도 많이 샀지만 미국 사람들도 쿠팡 뭐고 쿠팡 아니다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가가. 지금 100불 시작했죠?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100불? 한 번 찾아보세요. 100불 지금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투자자로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에너지주가 섹터별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오시덴탈 페트롤륨 대본에너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쉐일 업체들이잖아요. 5.98 3.8이 올랐는데 엑스모빌도 2.43이 올랐고 뉴욕 뉴저지 쪽에 허리케인이 강탈을 했죠. 사망자들도 꽤 많이 나오고 거기 뭐 저희 아는 분들도 많이 사는데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wti가 1.73% 올라서 거의 70불 69.78달러까지 오는 게 이런 에너지주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달러와는 좀 약세예요. 어제 현지 시각으로 오후 한 30분경에 달러 인덱스가 전일보다 0.25% 내린 92.22. 이 93달러 훌쩍 넘어갔던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다소 빠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고점 논란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대체로 이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나스닥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또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하여튼 굉장히 튼튼합니다. 70불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 모양이네요. 70불에 100조죠. 시총이 100조였고.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온 얘기긴 한데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는 전기차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차 이거 외에는 내연기관차는 안 만든다는 거죠. 어제 온라인을 통해서 퓨처링 제네시스라는 영상을 정의선 회장이 직접 제네시스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 가야 될 길 이렇게 해서 비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제네시스는 완성된 라인업과 뛰어난 상품성 등으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 발표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는 수소차 혹은 전기차 배터리차만 만들겠다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서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여정이다라는 말에 경영자의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대하다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모험을 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카피라이터가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 연설문에 어울리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담대한 여정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네시스에서 제네시스가 일단 현대차의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요타도 있고 도요타의 하이엔드가 뭡니까 렉서스잖아요. 또 인피니티도 있고 또 아큐라도 있고 혼다 아큐라고 또 혼다가 아큐라고 그다음에 니산의 제네시스 뭐죠 인피니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니산의 제네시스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현대의 제네시스인데 여기서 내용기가 잘 안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아이오닉5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아이오닉 조금 보급형 전기차로 이렇게 가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의 모든 나인업이 이제 내용기가 잘 안 만드는 한 발표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시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도기에 과연 나머지 일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까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는 모든 제네시스 브랜드는 다 전기차로 다 인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소나타다 뭐 소나타 같은 건 전기차 안 나오겠구나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 전용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타면서도 조금 그걸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담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이 치열하고 대담하고 성공적이었고 이제 완성된 나인업과 상품성으로 진정한 글로벌 브랜드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애착이 갈 겁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의 연언을 쭉 보면 첫 번째 차가 사실은 정주영 아니죠. 정주영 회장이 차 공업사를 하면서 툭툭툭해 가지고 뭐든 만들고 했다는 거죠. 브랜드로서는 현대자동차 수출하고 이런 브랜드로서는 포닌데 그전에도 뭘 조립차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포니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포니 정. 지금 현재 정세영 회장이죠. 사실은 이제 정주영 회장의 모든 형제들 중에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현대자동차를 초기부터 관장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제 형제들 간에 이렇게 계열사를 분장할 때도 정세영 회장 가 그러니까 지금 현대 개발이죠. 현대산업개발 hdc 이쪽에서는 사실은 당연히 형님께서 자동차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선대회장인 정몽구 회장이 무슨 얘기십니까 제가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은 사실 일단 지금은 어떻게 현대모비스로 바뀐 현대전공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집차 만들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통합이 됐긴 했습니다마는. 갤럭파가 그럼 거기서 만든다. 그렇죠. 그게 현대전공이라고 그게 현대모비스의 전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좀 많이 아쉽겠네요 . 많이 아쉽지. 별명이 포니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잖아요. 정의선 부회장 당시에 부회장 입장에서 나도 뭔가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이제 제네시스.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네시스라는 건 이제 그냥 모델명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넥서스보다 위에 그리고 그다음에 에코스보다 밑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바이앤드 브랜드로 만든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인데 그런데 이제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앞으로 미래전략으로 이제 핵심 적으로 민다인데 정리된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2025년부터 모든 신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신차는 전기차 수소 배터리 전기차하고 가로치고 수소 배터리라는 게 사실 수소도 사실 그렇죠 수소 연료 전기차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전기차 라인업을 제네시스로서 완성을 한다. 그리고 2030년에 제네시스 브랜드를 탄 전기차 수소차를 40만대를 만든다. 이거 진짜 대담한 목표죠. 연간 40만대. 연간 40만대 판매 목표가 그리고 2035년 그룹사 첫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그런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룹사 첫 탄소중립 달성인데 그룹사 첫 탄소중립 달성이란 그룹의 계열사에서 한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대계열사. 그런데 자료 제네시스로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만이라도 먼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룹사 전체에서 제네시스 는 탄소중립. 그룹사 중에 제네시스 는 탄소중립을 가장 먼저 2035년에 달성한다. 자료 제네시스로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제네시스 이거 분할하나 요즘에 분할 이슈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독립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전기차 수도차 브랜드로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담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 뭐가 소개됐냐면 gv60을 선보였거든요. gv60. 제네시스 첫 전용 전기차죠. gv60이. 약간 사이즈는 작은 suv 같은.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열어보면 이거 비필러라고 그러잖아요. 앞뒤 문 사이 기둥.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럼 문을 그러면 이렇게 여는 모양이군요. 대문처럼. 그러니까 앞에 문은 그렇죠 그렇게 손잡이가 가운데로 몰리는 사이로. 그렇게 확장 열리는 거죠. 롤스로이스가 그렇게 열리지 않나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타보셨어요 어떻게 타봐 봤지 그냥 타는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지. 뭐 그렇게 열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들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탄소중립이라는 것도 이제 2050년까지 한국 정부도 무공회차 비중을 76에서 97%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이따 한병화 위원이 오시면 세부적으로 좀 여쭤볼 텐데 어쨌든 현대차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성격은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롤스로이스가 그거 맞는 모양입니다. 또 타본 분이 계신가 보네. 롤스로이스? 네. 그런데 아는 회장님 한 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롤스로이스? 네. 나는 타본 적은 없어. 그런데 본 적은 있거든. 그거를 오너를 딱 해가지고 아 직접 운전하신다고요? 직접 운전해서 어디 고회장님이? 어. 그런데 있어 보이더라. 아 그래요? 그것도 반바지 입고. 롤스로이스. 그 차는 그 차는 왜 탈까요? 안 타보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타보고 별로 안 좋으면 그러기라고. 좋겠지. 항공기 엔진만 늘. 롤스로이스가 차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세계 1이 항공기 엔진 회사예요. 롤스로이스가. 그래요? 그럼 항공기 엔진이 거의 달린 거예요? 그 정도의 성능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여튼 현대차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소식.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아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겠다는 뜻이죠. 네.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이게 미국 얘기죠. 우리 생각은 아니고 미국의 정보동맹의 파이브아이즈라는 게 미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 그걸 정보 측면에서는 공유. 정보 비밀을 공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밀을 누구하고 공유합니까? 뭐 동맹국들이랑 혈맹이지 혈맹.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라인이다.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되는 거야 회사가. 이거 알려주는 게 진짜 완전히 신복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저 형만 내 고참이 완전 못이죠. 이런 관계에서만 비밀이 있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각자 블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야. 유럽에서는 영국이고 북미에서는 캐나다고 태평양에서 호주 뉴질랜드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무슨 국제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그냥 미국 편이야. 무조건. 무조건. 캐나다가 미국에 반발해서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간헐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사안. 테러라든지 대중관계라든지 러시아 관계라는 데 있어서 다른 입장을 나기에는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미 의회에서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20 회견연도 국방수권법 nda라는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군사위사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외국과의 정보 경유체제를 다른 부분에는 미국 정보 체계를 다른 부분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를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명분이 먼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 아이즈 구성 이후에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에 변해왔기 때문에 강대 국가 파워 경제 직면 시점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신뢰 범위를 확대하는데 1등으로 뽑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신기하네요. 한국을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뽑은 뒤에 일본 인도 독일을 꼽은 것 같아요. 한국 다음이 일본의 순서가. 그것도 신기하네. 이런 건 왜 먼저 뽑지. 일본 먼저 뽑지. 지금까지 일본 아니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분이 약간 좋은 것 같다가도 이거 약 잘못 뽑으면.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태범은 이제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그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쪽에 더 치워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미국 쪽에 더 가깝잖아요. 경제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군사 기밀 안보 기밀 이거를 공유하는 그 블록으로 들어가면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하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매우 껄끄러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지금까지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어떤 의회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이든식 동맹의 강화 대선 후보 때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뭐 동맹 뭐 와가지고 야 너희 방위비 분담금 30배 내. 그거 이제 바이든 생중으로서 바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협상하던 분이 이제 금융권의 감독 수장으로도 오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라인업에 한국을 포함시키자 이러면 이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은 뭐 물 밑에서 아직 확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거명이 되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은 글쎄 두 가지 양쪽 측면이 다 고려해볼 만한 그런 일이지 아닌가 부담이 좀 많이 되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갬 눈 너무 많지 않나? 눈 한 세 갬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브 아이즈? 다섯 갬까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 오늘 좀 짚어드렸고요. 이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병화 의원 드디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십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